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기역, 쌍기역, 키윽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교재들은 기본 이거 쓰여진 글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들은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배울 한글자음, 기역, 쌍기역, 키윽을 배워볼 건데요. 하기 전에 기본, 같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글 is a letter mad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dding lines. 한글의 기본되는 글자 다섯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다섯 개의 글자가 한글자음의 기본 글자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These five letters are the basic letters of a Korean consonant. 이 다섯 개의 기본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한글자음을 세종대왕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세종, 킹 세종, 메이드 한글 by adding lines one by one, focusing on these five basic letters. 한글자음은 기본 글자의 획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소리가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Whenever lines are added one by one, the sound becomes stronger and deeper. The stronger and deeper. 먼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다섯 개의 기본 중에서 오늘은 기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그러면 기역을 한 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면은 한글자음 기역입니다. 기역을 두 개, 그래서 트윈이죠? 더블, 쌍기역. 이 기본 되는 기역에다가 add a line, 라인을 하나 더 했어요. 이 기역은 그 소리가 납니다. 이 더블 기역은 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끄. 라인이 하나 add 된 것은 키읔은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라인이 하나 add 되거나 글자가 하나 더 옆에 있을 때마다 소리가 more stronger and more deeper and rougher.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끄, 크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글자음, 한글자음, 그, 끄, 크 소리 차이를 알아 봅시다. 자,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in the sound of a Korean consonant. 그, 끄, 크. 아까 알아 봤지요? 그, 끄, 크. say it with me. 기역, 기역, 기역. 그, 그. 쌍기역, 쌍기역. 끄, 끄. 키읍, 키읍. 크, 크. These are the similar sound English words. 똑같지는 않은데 좀 시밀러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 소리는 great 할 때 그, 끄, 끄와 비슷하지요. 끄. 쌍기역은 스킬 이렇게 발음할 때 스킬, 스킬 할 때 K와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키읍은, 키읍은 크, 쿠키. 쿠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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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소리가 나죠. 첫소리가, 끄, 끄, 크인 그림모음입니다. 그림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해 보세요. 그림의 이름이 first sound가 그인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고래, 고래. 고추, 고추. 기차, 기차. 교실, 교실. 개구리, 개구리. 거미, 거미. 가지, 가지. 가수, 가수. 구두, 구두. 거울, 거울. 그네, 그네. 개, 개. 기린. 기린, 기린. 기린. 교회, 교회.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거기, 거기. 기도, 기도. 개, 개. 구, 구. 개미, 개미. 가구, 가구. 귀, 귀. 구름, 구름. 가위, 가위. 이 그림 전부 다 first sound, starting letter가 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starting letter가 끄예요. 쌍기역. 꽈리, 꽈리. 꼬리, 꼬리. 꽃, 꽃. 꿈, 꿀, 꿀. 꿀, 꿀. 까마귀, 까마귀. 끝, 끝. 까치, 까치. 꼬마, 꼬마. 그러면 이 선이 하나 그어진 라인이 원 라인에 들은 이것은 키읍입니다. 키읍. 크, 큰데 이거는 까요. 코코아, 코코아. 캐나다, 캐나다. 카트, 카트. 쿠키, 쿠키. 코, 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키위, 키위.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커피, 커피. 큐, 큐. 케이크, 케이크. 컵, 컵. 칼, 칼. 칼, 카드. 카드, 카드. 그러면 기역, 쌍기역, 키읍. 첫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첫소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은 컵입니다. 컵. 컵은 그, 끄, 크. 컵. 크지요? 컵. 도그는 개입니다. 개에서 도그. 도그는 개. 그, 끄, 크. 개. 기억이죠? 카트. 카트. 크 소리가 나죠? 그, 끄, 크. 그, 끄, 크. 기도. pray. 기도. 그, 끄, 크. 그. 쿠키. 쿠키. 크. 꿈. 꿈. 쌍기역이죠? 기차. 기차. 그. 끝. 끝. 개구리. 개구리. 그죠? 그죠? 꽈리입니다. 꽈리. 꽈리. 그, 끄, 크. 꼬아. 그 발음이죠? 카드. 카드. 그, 끄, 크. 카드. 꿀. 허니 꿀이죠? 그, 끄, 크. 즉, 꿀. 끄 발음이 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구두입니다. 구두. 구두. 들었으시죠? 구두. 그, 끄, 크. 끄, 크. 그가 맞지요? 케이크입니다. 그, 끄, 크. 케이크. 크. 고기예요. 고기. 그, 끄, 크. 고기, 크. 고기, 크. 꽃이에요. 꽃. 끄, 끄, 꽃, 끄. 쌍기역이죠? 테일. 꼬리. 꼬리. 꼬리지요? 끄, 끄, 크. 끄입니다. 키위. 키위는 키위. 똑같죠? 끄, 끄, 끄. 구. number nine is 구입니다. 구. 그. 키즈는 꼬마.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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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꼬마. 카메라. 크, 크. 끄, 끄, 끄. 카메라, 크. 코입니다. 코. nose is 코. 그, 끄, 크. 크. 크로. 크로. 까마귀. 끄, 끄, 끄. 까, 까. 쌍기역이죠? 가위. scissors is 가위. 크. 크 사운드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것은 이렇게 기억, 쌍기역, 키윽을 구분하는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글자들은 기억, 쌍기역, 키윽. 이거는 기억이 기본 글자입니다. 기억이 기본 글자에다가 하나 더 써주고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서 more strong sound, more tough or rough sound 되는 거죠. 그, 끄, 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위계 원리에 따른 또 다른 자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걸 하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히 계세요.